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비빔밥이랑 모듬전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우, 너무 많아. 고춧가루 버섯전입니다. 비쥬얼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만두 감자 고춧가루 이거는 이제 동태전이에요 동태전 이거는 감자전 Germany 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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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조합한 식당들에 파は Except that we can't solve it ! 인점도 못먹는 것 같아요 쫌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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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이쁘 calle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하니 깻잎전 당근이 들어있네 당근이 음~~ 음~~ 깻잎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근이 들어있네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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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만드는 과정 김치? 비신분 vide 아~~ 고춧가루 동태전 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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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전 이번엔 김치전을 먹겠습니다. 김치전 김치 김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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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전의 김치를 고추냉이 오우 이번엔 파전 먹도록 하겠습니다. 파전 파가 없네 잘 먹었습니다.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기성길 안전운전 하세요